엄마는 저희 같은 사주는 분명하고요 신의 가물이는 사주는 분명해요 분명하고 엄마는 일찍 결혼했으면 일찍 부용사를 못하라는 사주 수전이에요 지금 엄마 혼자세요? 네 그래 엄마는 어떻게 살았어 할머니가 첫 마디가 그러네 어떻게 살았어 가슴치면서 혼자 살았고 누구 원망할 수도 없는 수전이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누굴 원망하겠어 본인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그러셔 본인은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남편은 목이 마르다고 그래 근데 남편도 남편 성이 어떻게 되세요? 남씨예요 나이나 5, 7년 딱 되니까 66세 된 본인은 마음은 착해 착했어 근데 본인한테 충족을 못해서 살아서 이렇게 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헤어진 거다 그러셔 근데 엄마야 아이고 애는 혼자 키웠어? 응 할머니가 어떻게 혼자 살아온 세월을 누구한테 말을 하겠냐 엄마 고집도 만만치 않아서 남한테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표현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자존심 상하니까 엄마가 자존심 다 하고 엄마가 지금 사람이 많은데 그런 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하고 계세요? 지금 부동산 분양하고 있어요 아파트 엄마는 앉아서 사무직은 보지는 못해요 그리고 엄마가 좀 외로운 사주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라 그래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조금 혼자 사는 생각이라든가 답답한 거를 좀 잊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사셨대 그래서 엄마는 쉬지만 안돼 일을 하셔야 되고 옛날에 갔다 쓰면은 여기도 많이 빌던 집안이고 엄마가 빌었던 할머니가 빌었던 누가 많이 빌었어 엄마가 좀 많이 빌었죠 본인도 많이 빌고 살아야 돼 자식 있잖아 그렇죠 엄마는 다른 게 없어 뭐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야 지금 내 자식이 나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결혼 잘해서 자식 낳고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애들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러 왔어 그것도 있고 저도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엄마는 남자 없어? 남자가 하나 보이는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마음이 안 편해 엄마가 정리를 했다는데 정리를 한 것 같지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정리를 한 건데 미안한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지 왜냐하면 한 7, 8년 정도 나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근데 왜 끝났어? 가정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 그렇지 남의 가정의 그런 모습이 그건 안되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애들한테 오점 남기기 싫어서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한 세월이 가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손해나는 것 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손해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엄마는 충분히 아직까지 여자야 엄마 아직까지 여자야 우리는 죽어서까지도 여자야 엄마 근데 조금 한 달을 만나든 1년을 만나든 마음 편한 사람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조금 솔직히 지금 우리가 20대 30대 아니잖아 조금 안아주고 좀 예뻐해 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고 지금 그런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해서 엄마가 빨리 애들을 위해서 정리한 거는 맞아 맞는데 할머니가 그래 또 있대 아직은 지금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또 들어온데 들어온데 아니 그때는 좀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엄마가 좀 예쁨 받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엄마야 그래요? 그렇잖아 우리가 뭐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운다고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성향이 제가 남자 같아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 엄마 성격은 남자답지만 여자다운 면도 있어 속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자답고 막 이렇게 막 어 내가 대장부야 엄마 대장부예요 근데 챙겨주고 막 이런 거는 영랑없이 여자야 전남편도 지금 잠깐 전남편 얘기했었는데 죄송한데요 전남편도 엄마가 정말 다 해줬어 다 해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하면 할수록 목이 마른 사람이었어 어 조금만 더 해주겠지 더 해주겠지 이거 해주면 이거를 하나 더 해주겠지 응? 응 이제 전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살면서 대학원 공부도 좀 시켰고 공부 시켰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벼가 익으면 고개를 좀 숙여야 되는데 너무 잘났더라고 그래서 놔줬어요 제가 엄마가 너무 잘낳게 키웠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해서 방금 나갔지 나가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키운 거야 엄마가 내가 너무 잘못했더라고 병아리를 닭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무섭게 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공적은 없어 해서 뭐든지 다기가 다 지금도 나를 원망하고 살 거예요 아마 자기가 다 잘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줄 알아 근데 뭐 지나간 거는 어차피 뭐 우리가 점사를 보러 오면은 지나간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할머니가 다 알아 그리고 첫마디가 딱 그렇잖아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냐고 그 모든 세월 혼자서 자식 키우면서 왜 저도 혼자서 키웠기 때문에 알아요 엄마 알고 엄마 마음도 알고 애들 마음도 알아 나는 또 엄마가 있고 엄마가 계시잖아요 엄마 그 입장도 알고 자식 입장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잘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둘이에요? 예 큰 애가 딸 몇 살이에요? 딸은? 뱀띠니까 서른 서른 넷 됐나요? 서른 셋이 넷인가? 넷 된 거고 그다음에 밑 애가 세 살 차이니까 원숭이띠 남자 서른 하나 되는 거 같아 딸은 삼재가 나갔는데 아들은 삼재가 들어와요 삼재가 들어와요 삼재가 들어왔죠? 그래서 딸은 지금 괜찮아 작년까지임에도 조금 힘들었어 근데 얘도 생각이 많은 애예요 생각도 많고 되게 고집도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얘네들이 뭘 원하면 원하는 데 다 해주고 싶은 엄마고 그러다 보니까 딸은 아들을 좀 딸하고 아들이 좀 이런 가물이 좀 있어요 있어서 조금 많이 빌어줘야 되는 건 맞아 첫 마디가 할머니가 많이 빌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처럼 애들 많이 빌어주는데 지금 둘째는 들어오면서 삼재가 들어오면서 몸수가 조금 아플 거야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얘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아니면 무슨 뭐 개발을 하든 뭐를 만지든 해야 되는 사주예요 제 아들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몇 번 봤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이 아들은 안 봐도 될 것 같 그러니까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안 봐줬어요 그냥 괜히 걔한테 너무 영양가자 될까말 나쁜 말 들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은 사실은 자주 안 봤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봤어요 근데 요 근래에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나이가 이제 31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한다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 작곡 그래서 내가 일단 엄마가 말씀드린 전에 말하려고 했던 게 예웅이는 공부를 하자면 화려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비전이 없는데 애가 자꾸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엄마가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야 지금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제가 제 기준으로 그리고 엄마는 지금 평탄하게 좀 이렇게 해서 좀 잘해서 장가가서 보통으로 살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엄마는 엄마 닮은 것 같고 사주가 막 그런 것 같아서 좀 불안한 것도 없잖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있잖아요 화려한 사주라고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둘 다 말은 안 될 거야 엄마 말을 제 말 죽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둘 다 고집이 세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애들이에요 그런 사주고 그리고 다 둘 다 도와살이 저기 역마살이 있어서는 돌아다니는 사주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앉아서 이렇게 뭐 사무직을 본다든가 보이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큰 딸 같은 경우에는 외국 나가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좀 나가는 게 힘들 텐데 우리 딸은 지금 이제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이 좀 된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일찍 내가 그거에게 물어보려고 그랬어 일찍 결혼하면 안 된다고 딱 적당하게 하네 남자애도 괜찮아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지 왜냐면 지금 저하고 같이 있다가 한 2년 전에 분가를 해서 지금 이제 시골에 충북 음성에서 혼자 음악 공부하면서 그래서 혼자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 아들이? 그래서 제 도움도 안 받으려고 근데 이제 그 몸이 그 피부가 건선이 좀 있어요 몸수가 안 좋을 거라 건선이 좀 오래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건선이 생겨서 그걸 혼자 치료하면서 혼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얘가 웃는 생활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웃는? 운동 생활 운동? 가둬서 아 운동 그러니까는 자기를 가두는 거지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근데 지금 본인이 좀 애가 이제 뭐라 그럴까 생각도 좀 많고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공상이 많아 음 그러니까 작곡거리고 하고 음악을 하겠지 근데 이거 말려도 안 돼 안 돼요 응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엄마는 여기 돌아가신 분이 누구 계세요? 친정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죠 아니 5년 안쪽으로 5년 안쪽으로? 여기 젊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제 주변에는 없는데요 없어요? 응 청춘에 돌아가신 분 옛날에 청춘에 돌아가는 거는 이제 오빠 친오빠하고 여동생 아주 애기 있을 때 일곱 살 땐가 죽은 여동생이 있고 스무 살 땐가 죽은 오빠가 있고 여기도 좀 명예 길지가 않아 제가? 아니 그쪽 집안이 아버지는 오래도록 장수하셨는데 엄마도 그렇고 엄마가 아이고 안쓰럽고 답답하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휴 나 못해 엄마 이거 다 풀어줘야 돼 오빠? 동생? 응 이게 자꾸 애들한테 왔다 갔다 해 응 어 엄마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응 그래요 그래서 지금 둘째도 그렇고 첫째는 그나마 좀 나아 응 자기가 좀 하려고 하는 막 그런 의지구 있고 뭐 이제 자존심도 있고 둘 다 자존심은 굉장히 세요 응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첫째가 더 나아 둘째보다는 이제 많이 좋아졌죠 첫째도 결혼하고 결혼식하고 이 사람하고 살면서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그전에 응 저하고 많이 부딪힌 것도 있고 응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큰애하고는 정신적 이제 따로 문제는 없는데 저하고 갈등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다가 이제 셋이 더 각자가 돼버린 거야 응 응 응 이제 셋이 더 셋이 살았잖아요 근데 다 각자야 어떻게 된 게 응 어느 순간에 응 다 각자 살아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고 근데 한 몇 년 정도 한 3, 4년 정도는 각자의 삶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딸이 제안을 해서 심리 상담을 우리 딸하고 저는 받아서 응 엄청나게 회복이 잘 됐어요 응 근데 이제 아들까지 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들하고 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안 받아 애가 고집이 세서 응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안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자기가 또 어떤 뭐 유튜브나 뭐 책이나 이런 거 보고 다 자기 상태하고 접목을 시켜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딸하고는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한 1년 정도 받으면서 정말로 제 생각이 언제 또 골맞아 있는 게 튕겨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잘했단 말 응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저는 너무너무 잘한 것 같은 응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고 끝 심리 상담이 끝나면서 나오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다 잡아놓고 이제 날짜고 코로나 때문에 날짜가 안 잡히더라고요 애식장이 그래서 3월달 3월 12일날로 이제 날짜에 맞춰 애식장에 맞춰서 잡아놓고 이제 집은 조그맣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들어가서 살아라 그리고 혼술은 다 해줬어요 제가 그냥 큰 돈 들여서 다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만족을 하는 게 그래 너는 인생의 전환점이 터닝포인트가 이거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얘는 보냈고 우리 아들은 어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좀 내가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답답해서 애한테 제안도 해봤는데 애는 내 손을 안 잡아 그 자존심 때문에 안 잡아 근데 나는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사정을 했냐면 엄마가 너를 손을 내미는 시간도 이 나이가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더 늙으면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손을 붙잡아도 내가 못 잡아준다 그러니 지금은 기회니까 나를 잡아라 했는데 애가 안 잡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답답해서 속상하시겠다 응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지금은 네가 나를 안 잡지만 그러면 안 잡는 동안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네 몫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크게 도와주면 되겠다 이 마음은 갖고는 있어요 엄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지 이루어질지 그 다음에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존심에 문제가 있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분양일을 지금 거의 10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을 맡고 있으면 내 수익보다는 내가 끌고 다니는 식구들의 어떤 다 챙겨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회 대행사에다는 나라는 존재가 심어져야 되잖아 뭘로? 일 잘하는 사람으로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현장이 정말 내가 이거를 내 얼굴값을 해줄 것인지 내 이름값을 해줄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엄마 내년부터 올해부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현장이 이걸 빨리 끝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장 부동산 현장 지금 오피스텔인데 한 40개 남아있는 거 저희가 설거지라고 하거든요 분양이죠 그래서 지금 한 30명 3, 4월 달 아니면 다 끝날 것 같아요 3, 4월 달? 그때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고? 구정 전에는 그래도 한 10개 정도 남겨놓고는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하지는 게 3, 4월 3, 4월 완전히 다 빠지는 게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떠나서 본인이 읽어놓은 게 너무 많아 지금까지 해놓은 게 너무 많고 엄마가 욕심도 많고 그리고 엄마는 오두머리에 서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사람 부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차근차근히 하시게 되면은 엄마가 원하시는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어 엄마가 조금 막 이렇게 엄마가 원하는 데에 따라 되는 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전에 들어와서는 괜찮아요 괜찮고 움직인 수도 괜찮고요 아들은 좀 그냥 내비 두시고 내비 두고 엄마가 제가 한마디는 해드릴게요 이거는 엄마가 어떻게든 많이 빌고 사셔야 되고 조상대우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 태송해 주셔야 돼 그래야 애가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너무 오래돼서 막 이렇게 풀어서는 말을 못 해드려요 근데 할머니가 딱 치고 들어오시는 게 저는 9세대에서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할머니가 이거 풀어줘라 그래야 애가 산다예요 산대요 엄마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마음 쪽으로 몸 쪽으로 얘는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마음을 둘 것도 없고 누구한테 상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얘는 없어 그렇다고 엄마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어 그리고 원망하니 원망도 조금은 없지 않아 있어요 애들이 아무리 엄마가 잘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해도 아빠 자리는 채워줄 수가 없어 그 부분은 제가 죄인이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잘해주고 엄마가 부족한 거 없이 키워줬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가정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빠의 자리를 빈자리가 얘는 상처인 거야 딸도 그런 게 나왔을 거야 심리치료 받으면서 둘 다 좀 그런 상처를 받는 스타일들이야 근데 엄마는 돈으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아주면 되겠지 아니야 그건 채워줄 수가 없어 그건 아니더라고 그러다 보니 엄마는 속상한 거야 나는 그래도 다른 엄마들보다 누구보다 잘 챙겨주고 잘해줬는데 얘네들이 나한테 왜 그럴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로 해요 애들은 엄마가 다 잘한 거 좋은데 엄마가 이제 다 잘할 수는 없는데 하나하나 교육적인 면으로는 뭐 이거는 이래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자상한 면은 엄마가 없었다는 거를 꼬집어요 지금 애들이 인정을 하고 제가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그렇지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또 자식들이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가슴에 담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처럼 꽁하지는 않고 그나마 그래도 큰 애가 많이 꽁했었어 많이 이렇게 담아놓는 스타일이거든 그거는 참 잘했던 거 같아요 심리치료를 하다 보니까 애들 마음도 알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또 숨겨놨던 그 마음도 엄마한테 털어놓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좀 애가 큰 애는 조금 그러고 나서 시집가는 게 너무 천만다행인 거 같아요 잘하셨대 잘하셨고 작은 애는 좀 그렇게 해서 엄마 풀어줘야 돼 아니면은 힘들어 엄마가 지금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고 했잖아 손 내밀고 싶어 이걸로 인해서 좀 도와주고 애가 좀 밖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계속 계속 안 오를 거야 지금 나이가 31살인데 그러니까 나와서 음악을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그저는 감성적이고 어디 가서 여행을 가서 이거 피를 받고 오든가 뭘 해야 되는데 집에 구석에서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엄마 근데 그게 이제 연가들이 우리 애한테 왔다 자꾸 왔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온 걸 수도 있고 조상들은 조상님들은 도와줘서 오는지만 이런 연가들은 그냥 억울하잖아 못 살다 죽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붙여서 막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작년 됐네 벌써 작년 2월 달에 조그맣게 했어요 저기 뭐야 어떤 선생님한테 그러니까는 돈 들여서 굿을 했어 조상님 되어라? 네 근데 애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응 다른 선생님한테 아니 어쨌든 다른 선생님한테 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 사람들 애를 목을 잡아서? 아니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네들 나왔어? 여기 저기 20대 오빠하고 언니 다녀와서 옷이 와서 보내줬어요 네 그리고 저도 태아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아령도 있어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태아령도 있어요 사실 제가 살면서 유산했으니까 그것도 많이 그것도 풀어 오태해서 풀어주고 태아령은 한번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청춘에 가신 분들은 한 번에서 가진 않아요 조상님들은 어차피 우리를 도와주고 나이 드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자리에 잘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좋은 옷도 입고 올라가셔서 자손들 도와주러 가지만 한 번 해준다고 갈 거면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목을 제대로 잡으셔서 엄마가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 그거를 그리고 막 이렇게 피부 안 좋은 것도 치료를 받는데도 안 낫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엄마가 지금 아까 전에 그 말이 딱 와 듣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 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나한테 와 이 말이 좀 가슴이 아팠어 엄마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손을 안 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끔 해줄게 엄마 그렇게끔 살게끔 해줄 테니까 엄마가 잘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초두도 엄마도 켜셔서 좀 불을 밝히시고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좀 한 번 더 해주셔서 얘가 세상 밖에 나올 수 있게끔 해줘 엄마 그래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저랑 인연이 되신다면 그래도 태환이 엄마 이런 걸 기도할 때마다 풀어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이게 한 번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주시고 싶으시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 한번 해주셔서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지 엄마도 좀 마음 편하게 이 자식 때문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리고이 쓰리잖아 그러니까 그 애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나한테 효자였어요 왜냐하면 속 새길 일이 없었거든 엄마 말도 잘 듣고 어느 순간에 변했대요 나이가 먹으면서 자기가 철이 들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지 엄마를 위해서 삶을 살다가 자책을 하는 거야 자책도 없잖아 있어 내가 언제까지 엄마 품 안에서 살 거야 나도 동료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막 이렇게 찾다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를 찾은 거는 맞아요 음악을 해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엄마 음악을 해서 자기가 표현해 그 감정이 그렇잖아 감정 표현이거든 음악 그 가사 쓰고 작곡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심리 안 해도 돼 그 대신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세상 밖에 나와서 누구라도 만나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영감을 떠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방 안에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하루 종일 알바하고 운동하고 몸 치료하고 스스로 그 안에서 혼자만의 세계에서 사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아들이 머리가 나쁘진 않아 머리가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면서 다 하는데 이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저도 그것 때문에 제일 큰 건 그거고 져야 되는 것도 이제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뤄놓은 거는 크게 없고 빨리 일어놔야 되는데 엄마가 마음이 급해 네 급하죠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 엄마 욕심 되게 많아요 욕심도 많고 사람이 욕심도 많고 일류 욕심도 많아 그리고 엄마가 일을 내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일을 내가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해 그런 욕심이 많아 일단은 뭐 나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심어주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읽어놓은 거에 대해서 엄마를 뭐 안 믿고 하진 않아요 주위에서 왜? 엄마에 대한 신임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주춤했던 거 작년에 주춤했던 거 그게 좀 오래 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좀 말이 길어졌지만 말씀드린 거 꼭 한 번 더 해주셔서 엄마가 나가는 데에서 좀 막히지 않게끔 엄마가 갖다 쓰다 갖다 쓰는 거는 이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엄마도 엄마도 영향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 건드려봤다 여기 건드려봤다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잘 생각하셔서 결정은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 본인이 금전으로 금전으로 내가 벌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대 내가 이걸로 애들이나 뭐나 부족한 몸을 다 채워줄 거라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금전 많이 나가지 않게 엄마가 가다 나가고 가다 나가는 게 좀 있었어 그러다 보니 모으긴 모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거 갖고 성이 안 차 안 차죠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가다 막히는 형국을 조금 풀어서 가시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오래지 전에 조금 엄마가 돈을 만질 수 있어요 금전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도와준다 그러면 금전운에 당연히 따르겠죠 저희 할머니는 그래도 보여주는 건 없지 않아 있어요 믿고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엄마가 좀 마음이 풀어졌으면 좀 마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갔다 가는 길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또 그 얘기는 그 얘기인데 정말로 그냥 이번 1월 달 안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럼 이번 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달로? 1월 말까지 해서 구정 1월 말이잖아요 아니요 2월 초에요 2월 1일인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어쨌든 말일로 보고 제가 지금 말일까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가 눈에 보이게 많지는 않아서 원래 목표는 지금 한 20개 정도 팔았어야 되는데 10개 안 되게 팔았거든 8개밖에 못 팔았어요 한 달 동안 엄마가 지금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야 그니까는 12월 6일 날 제가 스타트를 시작을 해서 직원들 지금 한 25명 데리고 있는데 부동산 일은 계속 한 거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엄청나게 이게 위에서 압박이 오거든